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 안에 귀신이 잠복해 있는지 분별하는 잣대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귀신과 피터지는 피터지게 싸우는 전쟁터에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귀신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단박이 알아챌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이 귀신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죠 간혹 있다면 환청과 환각 혹은 귀신들림 현상이 확연하게 드러난 사람에 불과할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수백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긴 하지만 스스로 귀신의 존재를 밝히면서 사람의 입을 빌어서 말하는 귀신은 두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조차 자신 안에 귀신이 잠복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했지만 정작 귀신을 쫓아내려고 애쓰지 않았으며 기도훈련을 하기 싫어서 총총걸음으로 사라졌다는 게 기회한 일이죠 성령께서는 대부분의 목회야들의 머리에 귀신들이 타고 앉아 자신의 생각을 넣어주며 소개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미혹의 영예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저의 주장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달밤에 웬 개가 짖는구나 하며 혀를 끌끌 찰 것임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저의 말에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제가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는 주장은 말로 때우지 않아요 정신질환과 고질병은 물론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지난한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면서 증명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므로 저의 주장이 성경적인지 확인하고 그동안 저의 사회계 성령의 증거와 능력 열매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귀신이 지배하는 사람의 특징을 분별하는 잣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성령께서 저에게 해주신 얘기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이 규복이 심한 사람은 악한 영이 있다 미혹의 영들이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한다 악한 영들은 마음에 파고들어가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지혜를 넣어준다 기도를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이 지구에 꽉 차 있다 어찌된 일인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귀신의 뜻을 따른다 자기의 뜻을 앞세우는 자들은 다 귀신의 영이다 정신이 어디에 있는지 항상 살펴야 한다 미움이 있는 곳에 항상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귀신이 어떤 이에 속에 들어가 있으면 가정에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고 기도할 때 성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며 근심과 두려움이 생긴다 귀신의 정체는 사람의 마음에 있다 귀신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귀신은 사람의 생각으로 일을 하게 만든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사람의 마음에 있게 한다 귀신의 정체를 아는 사람만 살아남는다 귀신의 정체는 인간의 힘으로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알 수 있다 귀신의 정체를 알아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보혈만이 이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귀신이 잠복하여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을 분별하는 잣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지 않는 교인입니다 먼저 기도하지 않는 교인들은 이미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귀신들이 두려워하는 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귀신들의 밥이 되겠죠 기도를 하더라도 성령과 교제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도 귀신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셈이죠 하나님과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기도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교인입니다 귀신들의 정체를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잣대가 마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마음과 생각에 가득 차 있고 귀신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은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잘되고 부자가 되며 성공하기 위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필시 귀신이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다면 기도하는 목록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없고 오직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내용이라면 귀신들의 포로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육체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육체의 영 혹은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영의 영을 따른다 육체를 따르는 사람인지 영을 따르는 사람인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정적인 마음을 받아들이는 교인입니다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싸움,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 낙심, 절망, 조급함, 자기현민, 서러움, 억울함, 슬픔 등의 생각은 죄가 하나님이 가득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의 목록들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생각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교회 마당을 오랫동안 밟고 있는 교인들조차도 자신의 죄악을 자복하고 해결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날마다 죄와 싸울 생각조차 없죠 이들이 죄다 지옥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네 번째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교인입니다 가정에서 기도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교인들의 가정은 귀신들의 거처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냉랭하며 자녀들과 대화가 없이 지내죠 각자의 방에 틀어박혀 TV나 캠프터,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지냅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성경책을 끼고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이 귀신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귀신들은 가정에서 하나님을 찾지도 경배하지도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는 교회에 가서 종교행사에 참석하고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하는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만들죠 그러나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귀신의 정체를 알아채려면 성령이 주시는 분별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혼의 상태와 마음과 생각을 날카롭게 살펴보면 아는 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영혼의 기쁨과 평안이 없이 건조하고 냉랭하며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깃바른 뜻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육체의 욕심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에만 관심을 쏟으며 특히 쉬지 않고 하나님과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런 기도의 습관이 없는 사람들은 죄다 귀신의 지배하에 있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아쉽게도 대부분의 우리 내목회자들과 대부분의 교인들이 귀신들이 지배하에 있는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기가 막히고 섬뜩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